네, 지난주에서 오늘 또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하고 있는 포동운동장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함께 하신 우리 가수분들 무대를 보실 텐데요. 준비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무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녹화합니다라는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오늘 정말 좋았네를 불러주신답니다. 이하정씨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정황할 추억인데 세월, 그 세월이 꾸비꾸비 그림 받은 전부 당신을 위해 사랑을 아낌없이 줄 거야 누가 내 마음을 위하여 어차피 내 마음을 위하여 내 눈에 젖은 머리에도 NA이오다기 내 눈에 젖은 머리에도 Danger 네, 시영시에 위치하고 있는 포도 농장에서 우리 가요패밀리 박람취입니다. 지역 탐방 코너 많은 가수분들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봉사장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오늘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자리와 함께 동참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쪽. 네, 다들 즐거워하시는 모습에 저 또한 감사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였습니다. 2주 동안 포도 농장에서 함께했는데요. 저희들 보람된 그런 마음을 갖고 참 잘했구나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스튜디오 우리 강민주 씨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